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모평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두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6, 9평을 탈탈 털어라 입니다 6, 9평은 올해의 수능을 미리 보여준다 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올해는 더더욱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6, 9평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매우 유사하게 수능이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때와는 다르게 더더욱 6, 9평을 탈탈 털어서 그 문제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개념 그리고 접근법 그리고 그 아주 멀리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는 사소한 어떤 행동 영역 하나하나 아주 희미한 가지 마지막 가지 탈탈 털어서 6, 9평 근처에 있는 모든 건 다 알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더더욱 6, 9평과 유사도가 높은 수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6, 9평에서 이러한 문제를 내보고 수능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 라고 하는 건 매년 있을 수가 없는데 올해는 더더욱 교집합이 큰 수능이 출제될 거다라는 특수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반대적인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6, 9평만 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6, 9평은 탈탈 털어야 되지만 6, 9평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 여기서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좁은 영역 6, 9평만 보다가는 수능에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어 그 말은 즉 6평과 9평이 아주 본질적인 우리 교과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루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에는 조금 약했다라는 뜻입니다 수능은 어쨌든 교육과정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채화가 되었는지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채화가 되었는지 그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학습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6평과 9평이 여러분들이 6, 9평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라는 너무나 큰 변수를 앞두고 공부를 하면서 아주 많은 혼란을 겪었듯이 출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9평이 연기될지 말지 수능이 연기될지 말지 이게 언제까지 2단계, 2.5단계가 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2학기 때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라는 어떤 앞일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6평이 만들어지고 9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공부한 여러분들만큼이나 출제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검수 과정도 아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문제들도 꽤 있고 아주 엄밀히 보자면 이 문제를 맞춘 게 아닌데 사실은 이 정도 차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가나형 모두 존재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6, 9평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수능다운 문제가 수능에선 제대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6, 9평에 관련된 어떤 것도 몰라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좁은 영역을 공부하는 건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6평과 9평은 굉장히 올해 6, 9평은 작년까지의 6평과 9평의 색깔과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었고 이건 올해의 특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분명히 올해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색깔이 띌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굉장히 다른 때와 다른, 여느 때와 다른 6, 9평이었는데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었냐면 그 색깔이 곧 올해 수능의 색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6, 9평으로부터 수능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의 향기가 짙다라는 거 선생님은 수학을 분석했지만 아마 타 과목도 이런 색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선생님의 향기가 짙어 그러니까 내신을 출제하는 또는 고3들과 밀접한 선생님들의 향기가 짙은 시험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문항 하나하나에 들어간 어떤 문제의 방향성이나 또는 사용한 소재들,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선생님의 향기가 짙기 때문에 이 올해 6평, 9평, 특히 9평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더더욱 그러니까 6평이 출제될 때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고 9평이 출제될 때는 올해의 특수 상황을 완전히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색깔인 평가원과 그리고 3, 4월 학평의 색깔 그 3, 4월 학평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평가원과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3, 4월 학평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어서 그러니까 평가원과 학평 사이 중간쯤에 어떤 주제나 소재들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9평에서 수능까지 가는 과정 속에 현장에서든 또는 캐스트를 통해서 인강 학생들에게든 늘 강조했던 건 평가원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평가원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물론 그해 3월 학평은 수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해 학평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평가원은 평가원에서 출제된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기존의 평가원 문제에 3, 4월, 10월 학평 문제들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의 색깔에는 선생님의 향기가 짙고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일관된 어떤 하나의 결론은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를 함께 분석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문장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투비 땡땡땡 이 본투비 어디선가 선생님이 본투비 하마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 난 들이받는, 들이받기 위해 태어났어 하마라는 어떤 들이받는, 고민하지 않고 들이받는 그런 어떤 하마의 특성을 하마스러운이라고 해서 본투비 하마, 아마 이렇게 관용어처럼 관용,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걸?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관용 문장?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본투비 하마 이런 말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9평, 6평을 분석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투비, 이 수능, 수능이 왜 태어났는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말 그대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왜 수능이라는 것을 탄생을 시켰는지 수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본투비 평가원스러움, 본투비 수능스러움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님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EBS 연계교제를 통해서 배웠었던 그 하나하나 기본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중킬러랑 킬러를 대비하는 압도적 백분이라는 중킬러 특강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천우신조 실모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새로 제작된 문제들, 중킬러와 킬러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제작된 문제들, 선생님들의 어떤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실모를 통해서 하는 실전 연습 여기에 여러분들의 학습이 집중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6평, 9평은 이것들을 하면서도 절대 늘 그렇기는 했지만 어떤 제작된 새로운 문제랑 실전 모의를 연습하는 중에도 5대5 비율을 꼭 지켜야 된다 끝까지 개념과 기출에 대한 분석을 끝까지 새로운 것과 기존에 하던 개념 기출을 5대5로 끌고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이 시점 정도에, 이 시기에 항상 수업생들에게 했었지만 올해는 더더욱, 더더욱 중킬러, 킬러를 대비하는 제작 문제들, 공부하는 것 실모를 연습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겨울부터 공부했던 개념서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에센스에 있는 개념 필기되어 있는 개념 그리고 BQ, SQ에 있는 가장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체크하고자 하는 그 모든 패턴화된 문제들이 들어 있는 그런 BQ, SQ 그리고 그들을 믹스해서 킬러나 중킬러 이상 킬러에서 확인을 했던 그런 파이널 문제들 지금 오르제 수강생들은 개념 에센스를 기반으로 또는 타 수강생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개념서를 기반으로 교과서에 있는 디테일함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즉, 교과서를 꼭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개념서를 기준으로 한 단원의 개념을 쭉 확인하고 거기에 대표 문항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단원의 교과서에 있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라는 생각으로 교과서에 있는 본문의 문제들은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손으로 풀어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교과서를 쭉 넘기면서 아, 이런 디테일도 있네? 아, 이런 걸 확인하고자 했었어 교과서 문제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푼 것과 다름없는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가 눈에 걸리는 게 있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소재는 낯설어 라는 느낌의 것이 있다면 반드시 손대서 풀어봐야 되는 개념서와 교과서에 들어있는 디테일들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야 돼 또 어떤 다른 디테일에서 출제될지 몰라 또 어떤 소재를 아주 굵은 맥락이 아니라 그 가지 어딘가에 있는 어떤 소재를 선생님의 향기가 짙은 문제 속에 끌어다 놓을지 몰라 선생님이 선생님의 향기가 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개념서와 교과서를 통합해서 전체 수능까지 최종적으로 한 번 본투비 수험생스러운 내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출과 연계 교제 분석 선생님이 연계 분석 들은 사람들은 수능 완성 수혈 문제 딱 두 개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적중시켰어? 라고 이 그림은 보면 누구든지 뽑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 그런 문제처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선생님 수강생들이 볼 것 같아서 어쨌든 기출과 연계 교제 분석을 같이 통합해서 기존의 기출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흐름을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완전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이런 관점이 있어라는 신유형의 문제가 킬러나 중킬러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야 기존 기출 그래서 나를 테스트 했었던 주제들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하면서 동시에 연계 교제 6편 끝나고도 아마 이 얘기를 한 번 했을 텐데 연계 분석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연계 교제에 들어있는 특히 예제 유제들 또는 레벨 2 이렇게 접목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수능 완성은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완성은 이렇게 누가 봐도 어? 되게 기출스러워 이런 문제들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다 풀기가 부담스럽다면 어쨌든 이 본투비 수험생스러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기를 내려놓고 위에 것만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위에 그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체크하고자 하는 건 더더욱 본질로 돌아갈 거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9월 총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전문항 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오늘은 목요일 밤이에요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인데 나형은 전문항 해설을 끝냈고 가형은 너무 늦은 시간에 시작해서 객관식 1번에서 21번까지 일단 전문항 해설을 끝난 상태고 이번 주 일요일 밤에 다시 한번 전문항 주간식 부분을 해설을 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전문항, 전문항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올해는 1번에서 10번까지 그 10문제 안에도 중킬로로 들어갈 수 있는 또는 킬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선생님 전문항 해설을 쭉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분석하는 느낌으로 전문항 해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 한 1.5배석으로 쫙 틀어놓고 보면 많은 걸 배우고 또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총평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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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